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오늘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 캐스트를 왜냐하면 굿즈 언박싱을 약간 유튜버 느낌으로다가 굿즈 언박싱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 이벤트 페이지가 있죠 이벤트 페이지에서 무슨 기프티콘도 드리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응모가 당첨이 된 모든 학생들에게 굿즈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굿즈가 메인이거든요 근데 굿즈가 좀 사진이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어떤 굿즈인지 여러분들이 사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굿즈를 소개하는 캐스트를 이렇게 지금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굿즈는 크게는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이런 L홀더 L홀더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 안에다가 여러분 프린트 같은 거 넣어들 가지고 다니실 수 있도록 L홀더를 만든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3종 스티커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L홀더도 3종이고 스티커도 3종이고 총 6종 굿즈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네 6종 굿즈를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당첨이 되시면 이거를 한 방에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걸 보시고 우와 너무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벤트라는 게 모두가 당첨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굿즈를 나름 충분하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벤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6평 전까지는 좀 굿즈를 가지고 싶은 학생들은 최대한 많이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굿즈를 계속 뿌릴 생각이니까요 이벤트에 계속 지원을 해 주시고요 굿즈 소개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굿즈는 첫 번째 1번은 뭐냐면은 여기에 판의 경계랑 제가 표층의 류를 한 그림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판의 경계랑 표층의 류를 좀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외워야 되는 판의 경계랑 보면은 제가 검은색으로 외워야 되는 판의 경계들이 표시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경계는 보시고서 이게 이름이 무엇인지 여기서 무슨 판하고 무슨 판이 충돌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아실 수가 없으면 우리 더 시크릿 개념책을 보시고 아 여기에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충돌을 해서 섭유평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해양판이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에 안대산맥이 만들어지지 이런 것들 보시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해류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해류를 그려놔가지고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되는 북반구의 아열대순환 해류라든가 그 외에 대표적인 다른 해류들도 남극순환유까지도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다는 점이 이 1번 구찌고요 심지어 여기 뭐도 표시를 해놨냐면은 우리 심층순환에서 용승하는 지역 인도양 근처의 용승지역과 태평양 북쪽의 용승하는 지역 용승지역도 표시를 해놓고 그린란드 주변에 침강하는 지역과 남극저층수가 침강하는 외대래 지역도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나름 이 3개 지도에 넣을 만한 것들은 최대한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외우실 수 있도록 구찌 1번이고요 구찌 2번은 요것도 기가 막히죠 지질시대 각 지질시대에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표준화석과 그 다음에 번성한 포유류라든가 포유류라든가 파충류라든가 이런 번성한 생물류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아주 이쁘게 그래픽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만화스럽게 되어 있고 기간도 생존기간 뭐 멸종기간 이런거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찌 3번은 요 별의 진화 무슨 별이 진화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거성되고 초신성 폭발을 하고 어떤 애는 뭐 백색의성되고 요런 것들 제가 구찌 3번에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별의 내부구조 별의 내부구조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 사실은 학생들이 요거 많이 모르거든요 이게 그렇게 제 생각에는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았던 부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개념을 배우고서 까먹어요 그런데 이거 실제로 최근에는 좀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낼만한 것들을 많이 내서 그런지 요게 조금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출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제 수업에서는 제가 이거를 굉장히 크게 두 줄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두 줄만 외우면은 요 과정이 다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외우시면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별의 진화 과정별 내부구조랑 그 다음에 별의 질량별 주결성 내부구조 그 다음에 별의 최종 단계 질량별 최종 단계 내부구조 그림들을 모아가지고 굿즈 4번까지 제가 보여드렸고요 참고로 굿즈 3번과 4번은 공부 내용만 있고요 굿즈 1번과 2번은 제 얼굴이 약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거는 그냥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스티커 굿즈가 있죠 요 스티커 굿즈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지질편 지질편 굿즈 그 다음에 요거는 대기해양편 굿즈 그 다음에 요거는 우주편 굿즈 해가지고 세 가지 종류의 스티커가 있는데 요거를 사실은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 퀘스트를 찍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 스티커가 여러분 자유형 스티커입니다 자유형 스티커가 뭐냐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잘라서 붙이시면 돼요 물론 이게 자르는 게 조금 귀찮긴 해 여러분 이게 똑 뛰면 좋긴 하겠지 근데 왜 제가 자유형으로 만들었냐면은 학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게 판구조론 판구조론에서 나오는 대륙이동의 네 가지 증거거든요 근데 이 대륙이동의 네 가지 증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은 이거를 한 번에 붙이고 싶으실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를 딱 해가지고 어디에 붙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통으로 한 번에 붙이시고 싶으시면은 요대로 붙이셔도 되고 요거를 통으로 붙이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나는 두 개만 붙이고 싶다 아니면 한 개만 붙이고 싶다 그럼 한 개만 이렇게 자르세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원하는데 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 뒷면에 보면은 어느 정도 종이가 이미 뜯어져 있거든요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벗기셔가지고 요 스티커를 갖다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에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수업 때 가지고 다니는 요 노트북에 이렇게 붙여 보겠습니다 네 약간 불편하게 뚫게 됐네 마음 불편해 잠깐만 기울어 똑바로 해야지 네 이렇게 요렇게 붙이시면 되거든요 네 요거를 이렇게 하나만 붙이시고 싶으실 수도 있고 세 개 다 네 개 다 붙이시고 싶으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유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렇게 붙이시면 된다는 점 알아주시고 심지어 이 A4용지 크기인데 A4용지 하나 크기를 다 써가지고 이걸 다 띄워서 한 방에 붙이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뭐 이 굿즈 여기 제 얼굴이 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얼굴이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스티커를 그냥 이렇게 통으로 붙이시고 다니면은 요쪽과 요쪽 모두 지구과학 지식이 들어있는 좋은 L홀더가 되겠죠 예 해서 요런 굿즈들이 있다는 점 요거 대기해양편 굿즈 한번 확대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주편 굿즈도 요거 확대 한번 해주세요 요거 굉장히 귀엽게 약간 캐릭터성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붙이고 다니시면은 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고요 지금 요 굿즈 외에도 제가 계속 굿즈를 만들 생각입니다 일단 요렇게 시험상 한번 만들어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굿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로 계속 수능 때까지 뿌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여기 얼핏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수능 부족 굿즈도 있습니다 수능 부족 굿즈는 참고로 요거는 근데 수능 전에 배부를 하는 게 맞겠죠 수능 부족이니까 그래서 한 10월달쯤에 배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계속 굿즈들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릴 테니까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지구광 외우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